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 뜨끈한 황태 해장국을 먹으니까 마음이 확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네요. 볼방어는 잘게 잘게 썰은 것보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보이십니까? 굉장히 크죠? 길쭉하게 그냥 이렇게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다들 하면서도 두툼한 식감 역시 역시 방어입니다. 곱창도 그냥 한 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자. 밥 주세요. 밥 주세요. 그냥 국물 한 수저 딱 떴는데 밥 말고 싶다. 이건 밥 말아야 정말 맛있다. 그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국물. 한우 사골 뿌려낸 국물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. 밥 sauce. 밥 먹기야 다 맛있어. 밥 밥 먹기야 좀 먹으면Hola. 밥 먹기야 좀 먹은 게 있겠군요. 밥 먹기야. 밥 먹기야는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